오늘은 정말 딱 맛 하나만으로 반해버린 찜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진화분식이라는 떡볶이집인데요.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던 중 즉석에서 막 튀겨지는 튀김의 고소한 냄새와 새빨간 떡볶이 비주얼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들어간 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미 떡볶이 한 판을 해치운 상태라서 간단하게 떡볶이 1인분의 튀김 한두 개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튀겨낸 이 튀김의 영롱함을 참지 못하고 홀린 듯이 전메뉴를 주문해버렸습니다. 튀김을 직접 다 만드시나요? 색깔이 엄청 좋네요. 사장님 저희 튀김을 그냥 종류별로 다 시킬게요. 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물 못 고르겠네요. 그리고 어묵 역시도 비주얼이 남달랐는데 종류도 다양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한 개만 선택할 수 없어서 치즈, 오징어, 매콤 꼬부리 어묵까지 3가지나 주문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사장님께서 길쭉한 가래떡 3줄을 툭툭 잘라서 바로 떡볶이 한 접시를 퍼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이 집은 굵은 가래떡이 들어간 부자식 스타일로 어묵 없이 가래떡에 약간의 채소만 곁들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바로 통통한 떡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음! 와 떡이 진짜 맛있는데요? 떡이 엄청 부들부들 쫀득쫀득해요. 이 집은 정말 떡 식감이 어너더 레벨이더라고요. 호불어난이는 가래떡 특유의 단단 질깃한 색감이 아니라 입에 쫙쫙 달라붙는 말랑쫀득한 색감으로 밀떡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아서 양념이 잘 배이지 않는 두꺼운 가래떡임에도 양념이 잘 배어있는 편이라 떡만 먹어도 간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 가래떡볶이라고 하면 대체로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으로 맛이 강하고 텁텁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떡볶이는 고춧가루 베이스의 양념으로 깔끔한 맛과 은은한 단맛의 소화가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품데없이 잘 숙성된 고춧가루 베이스 특유의 깔끔함이 제 취향 저격이라서 종종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평소 저와 입맛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어요. 떡볶이! 그리고 이번엔 비주얼에서부터 포스를 뽐내는 새우튀김도 한 입 먹어봤더니 얇게 부서지는 바삭한 튀김옷의 식감과 기름의 깨끗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고소한 맛까지 오랜만에 발견한 새로운 찜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튀김 너무 맛있다. 아니 튀김을 먹는데 이 튀김옷의 결이 살아있어서 씹을 때도 치아에서 그 결이 다 하나하나 느껴져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근래 먹었던 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고추튀김과 김말이튀김이 인상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일단 김말이 비주얼부터 보시면 당면이 아주 그득그득 꽉꽉 차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터질 것처럼 튀어나온 당면 보이시나요? 정말 먹자마자 탱글탱글한 당면의 존재감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데 촉촉한 당면과 바삭한 튀김옷이 만나 겉바속촉의 정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안에 노하우와 그득하게 담긴 고추튀김은 소에 두부, 당면, 가진 채소들이 들어있어 담백하면서도 깔끔하고 또 후추의 매콤함까지 더해져 느끼함 없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튀김을 떡볶이에 곁들여 먹어도 떡볶이 양념이 튀김맛을 잡아먹지 않아서 두 조화가 좋다라고 느껴졌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사장님께서 일부러 이 조합을 고려하여 떡볶이 간을 약간 낮추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튀김과 떡볶이 개별의 맛이 너무 좋았기에 같이 먹기 전에 꼭 단독으로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주얼부터는 안달랐던 아주 오동통한 어묵떠니 먹어봤는데요. 얘는 일반 그런 500원짜리 어묵이 아니라 고급 어묵입니다. 여러분 한 입만 먹어도 어육 함유량이 높다는 게 느껴지고 밀가루 맛이 없어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어쩐지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집 어묵은 부산 어묵 공장에서 직배송 받는 어묵 대리점이라고 남다른 자부심을 보이셨는데 이 집의 어묵들은 저렴의 어묵에서는 볼 수 없는 값비싼 흰살생선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흰살생선으로 만든 어묵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 덕분에 고급스러운 맛은 물론이고 식감은 입안에서 잘게 부서질 때까지 탱글탱글한 식감을 잃지 않아서 지금까지 먹어본 수많은 어묵 중에서도 손꼽히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센 편이지만 이 집에 다시 온다면 저는 무조건 또 주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순대 역시도 촉촉한 식감과 신선한 내장까지 군더더기 없이 딱 맛있는 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진화분식은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고춧가루 베이스의 부산식 가래떡볶이집으로 전메뉴 모두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깔끔한 맛의 떡볶이가 땡길 때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여러분들도 한 입에 반한 떡볶이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